현장 학습버스 한 학생 유형 4탄 선생님 차에서 간식 먹어도 돼요? 안돼 속 안좋아져 야 디미티 나도 좀 주라 우와 롤러코스터 올라간다 우와 미끄럼틀이다 야 똥물이다 신비아파트다 오 들어간다 다시 소리질러 여러분 이제 돌아갑시다 얼굴 가리고 자야지 아 심심해 민지야 우리 다 왔어 일어나 벌써? 뻥이지롱 야 정수정 자 이제 옆에 자는 애들 깨우세요 자는 척해야지 야 수정아 다 왔어 일어나 응 응 아니 나 더 잘래 하하하하하 자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네 네 네 네 네 네 네